유부초밥 왜? 왜 맛있어? 안 먹어 되게 맛있어 이거 후연아 이거 너무 좋아할텐데 이거 먹어보면 후연아 이거 만들어보자 아빠한테 보여줄게 봐봐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살살 조금 이렇게 살살 이쁘게 밥을 조금만 더 자 야 야 흐잇 아 묻었어 미안해 미안해 닦아줄게 자 됐지? 야 야 야 왜 왜 왜 안 묻었어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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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... 할머니가 아빠... 잘 먹을래? 응 맛있지? 응 응